자, 딛고 들어가볼까? 어, 아진님 오셨으니까 다시 해야겠다. 아, 5만 원 감사합니다. 뭐? 아니, 지금 그거 잘 와가려고. 아, 규선 씨 왔다고. 아, 자존심을 켜겠습니다. 아, 아니, 아니, 림나라. 양아진님 못 받으셨어요, 아직? 양아진님 못 받으셨어요? 아니, 뭐. 여기 천 원 자랑해. 와, 천 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천 원, 와. 요즘은 천 원으로 과자도 못 사 먹는 거. 아, 만 원 감사합니다. 아, 더 자랑하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봤자 아진님은 만천 원이지만 저 6만 원 더. 6만 원? 노력하세요, 좀. 질수 없어요. 아, 9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 100만 원. 아, 굴아치지 마. 리액션 해주세요, 교수님 빨리. 했잖아요, 먼저. 광고예요? 아, 진짜 뭐지, 이거? 아, 질 수 없다고 맞춰지면 안 되죠. 제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미쳤나 봐. 아, 말 될 거 하지 마요. 아, 과지님 몸 안 좋으세요? 오, 그럴걸요? 누가 하라고 혹시 아프래. 오우, 셋! 맞아, 아프지 마. 왜 자꾸 내가 걱정하게 만들어. 미안해, 샘아. 가스라이팅 하네? 하하하하, 가스라이팅. 하하하하. 님들은 이제 뭐 함? 넌 여자친구 보러 갈 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제가 몇 시였지? 하하하하. 어, 뭐야, 비밀 아니었어? 비밀로 해서 뭐하나. 오호, 자꾸 또. 하네, 규식이. 하하하하. 가스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재밌는 거요? 뭐요? 뭐라도 만들어 보세요. 맞아요. 그럼 규식님은 뭐 재밌는 거 없어요? 말해도 돼? 아니, 말하지 마. 세민은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아, 나 아까 김규식 말하려는 거 마저 듣고 싶은데. 하하하하. 그게 제일 재밌을 거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약질들. 말한다. 하하하하. 말하지 말라고. 안 된다. 아, 배고파. 밥 뭐고 있어? 걱정하네. 하하하하. 나 듣고 싶은 대로 들어. 하하하하. 제형 말 없네. 그럼 시켜주시라. 아, 이따 같이 먹을 건데. 하하하하. 개소리 하자, 진짜. 우와. 아, 나 김규식. 하하하하. 어쩜 변한 게 없냐. 하하하하. 아, 늘 항상 한결같이 초심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감동받았네. 하하하하. 아니, 2년이 된데 아직도 설레? 좀 질렸네. 제발, 질려주라. 하하하하. 나 방송 말이야 뭐. 방송한지 얼마나 됐다고. 아, 김규식 벌써 보고 싶다잖아. 아직 시간 한참 남았는데, 아이. 하하하하. 나 먼저 끌 테니까 좀 이따가 꺼. 아, 나 눈치껏 빠져줘야 되는 거야, 지금? 제마, 아니야. 눈치 있으면 남아 있어야지. 난 가야겠다, 그러면. 아, 이따 전화할게. 중규식 차단. 하하하하. 아, 정답하지 말라고. 여보세요, 자니? 하하하하. 나도 전화 걸어줘. 하하하하. 싫어. 나 내 콜라링 뭐였는지 기억 안 나. 전화해봐. 하하하하. 여보세요? 자니? 하하하하. 왜 나한테 전화했지? 아,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지? 전화번호 알려줄까, 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김식이 전화번호 내가 이따 카톡으로 찍어줄게. 하하하하. 이영이 아직은 언제 전화 올란 거야? 아, 아, 아니야. 괜찮아. 없어도 돼. 하하하하. 아, 지금 저도 전화 걸어주세요. 네? 아, 저... 저희 집 고양이가 한국말에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이 얼굴 애웅. 만나서 한 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 하하하하. 아니요, 아니요. 저희 애가 낮에 많이 가려가지고. 아, 애웅. 이승아, 나 전화 걸어줘. 내가? 하하하하. 저작꽁!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도 밥. 밥 먹으러 갈 거야. 잘 가. 하하하하. 대답을 안 해. 아, 진짜 너 뭐 먹고 싶냐? 난 밥 먹었어, 이미. 못 먹었어. 치킨, 팝콘. 그게 밥이야, 새끼야? 밥인데, 새끼야? 새끼야? 하하하하. 야, 그래도 우리보다 나이 많아. 하하하하. 아, 맞네. 야, 아, 미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 진짜 나 뭐 먹을까? 시킨 거 아니었어? 시킨 거 아니었어? 야, 너 혼자 뭔 상상을 하는 거야, 쟤는? 친놈아, 방송 중이야. 아, 찾지마. 야, 나 커피 좀 싫은데. 하하하하. 넌 벚꽃도 혼자 보지? 지X.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전복같이 나한테 안 돼. 미친놈이. 아, 아지야. 다시 거기 지워줄까? 가도 되냐? 어? 야, 규식아 너한테 물어본다. 하하하하. 아, 방송 클래. 안 돼. 못 써. 됐어, 꺼져, 꺼져, 김규식. 벚꽃이나 보러 가야겠다. 아, 떨어지지 않았냐? 비와 같은 버전. 떨어진 건 네 연애운이고. 하하하하. 아, 배고파. 방종해야겠다. 그래, 그래. 둘이 방종하고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저 가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